이름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몇 살이니 자세히 보시면요 스타킹에 기준이 차고 도전하는 사람은 혐의민아 예 과연 어떤 재능을 가지고 보자 27개월 최연소 밸리 댄스 예 과연 네 과연 네 과연 네 과연 네 극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와, 너무 귀엽다. 잘한다. 뽀뽀뽀뽀뽀뽀뽀뽀. 얘기가 너무 예뻐요. 다음 음악 주세요. 자리야, 진상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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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